반갑습니다. 2023년 3월 21일 현재 시간 5시 12분입니다. 오늘 검색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쓰는 버전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기존 S300에서 S50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성공 확률은 약 1% 정도 더 올라갑니다. 최고 최저 1%에서 최고 2% 정도 더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S300부터는 성공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가는데 이 1% 2%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약간 미세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면 저는 단호하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은 여러분들이 하시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원격으로 다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S300 그리고 S500 이렇게 두가지가 있구요.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버전은 S500.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S500을 돌렸을겁니다. 이제 S500 다음에 지금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게 S800이 있는데요. 요거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할건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대로 계속 갈수도 있고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거같아요. 어쨌든 간에 검색시간이 이렇다는거. 자 오늘 두종목이 잡혔죠. 코스모 신소재 이수화. 딱 두종목 잡혔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수화. 오늘이 3월 21일이구요. 코스모 신소재 10만원짜리도 잡힙니다. 이게 바로 SCDG의 위력인거죠. 자 코스모 신소재. 자 10만원짜리도 잡히는데요. 10만9천6백원에 잡혔어요. 109600 109600 그리고 이수화. 이수화. 자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는데 33600 여기 나오죠? 다 나옵니다 여기. 아 33650 다 나오죠? 이런식으로 나오구요. 자 먼저 코스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오늘 11만8천7백원. 대박이죠? 11만8천7백원. 자 대박입니다. 11만원짜리도 이런식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런식으로 올라가요. 자 그리고 두번째 이수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의 사은가 찍었죠? 이거는 뭐 그냥. 이건 방송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바로 S시리즈의 조건검색식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이 많아야 됩니다. 무조건 성공이 많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구요. 자 빠르게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자 후기. 자 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건검색식. 정말 강력추천드린다는거. 네 강력추천드린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거는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구요. 이 조건검색식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S500입니다. S500. 자 해원 훅입니다. S500. 자 먼저. BOL님. S300이 아니에요. S500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분 S300으로 돌려주셨는데. 그냥 빨리 업그레이드 하세요. 네 이런거 보면 저 화가 납니다. 빨리 업그레이드 하세요. 네 어쨌든 S300도 똑같이 한동화성이 잡히느냐 안 잡히냐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런데 S500으로 하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유가 있는거에요.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하겠다고. 빈말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공표를 했어요. BOL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동한민현님. 코스모 신소재. 이수아. 정확하게 S500으로 하신거에요. 정확하게 S500으로 하신거에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슈나 모른님. 이수아. 코스모 신소재. 정확하게 S500으로 하신겁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한종목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수익 축하드립니다. 10만원짜리가 검색식이 잡힌다는거 자체는. 그만큼 지금 제가 만든 이 S의 위력은. 굉장히 높다는겁니다. 10만원짜리가 잡혔다는거 자체가. 슈나 모른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한종목님. 빨간우산님. 이수아. 코스모 신소재.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수익 축하드리고요. 빨간우산님. 예. 금방했죠. 콜라님. 예. 코스모 신소재.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갤럭시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아. 코스모 신소재. 수익 축하드리고요. S500. 그리고 블레드 초이님. 마찬가지입니다. S500. 이수아. 코스모 신소재. S500 돌리셔야 돼요. 300하고 500하고 약 1% 정도 성공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더 안정적인 거죠.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여러분들. 정말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미칠들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호호마마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아. 이수아.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지민님. 보겠습니다. 상신 EDP. S500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S500으로만 하세요. 이수아.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도구마마님. 지민님. 블루레인님. 이수아. 코스모 신소재. 수익 축하드리고요. 양산갑부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아. 코스모 신소재. 수익 축하드리고요. 흐르는강님. 이수아. 코스모 신소재. 이수아. 그리고 그라프님. 보겠습니다. 이수아. 코스모 신소재. 똑같지요? 이게 똑같은 수밖에 없어요. 검색식이 틀릴 수가 없거든요. 깍두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수아.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전화무정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 이수아. 32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검색식입니다. 제가 만든 이 조건 검색식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지막 최고의 마지막 보류로 쓰시면 돼요. 이 S500은요. S300보다 조금 더 안정성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약간 안정성이 더 올라갔고요. 그냥 돈 넣고 돌리면 수익 손절 다 됩니다. 다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타트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요.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010-826-09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이 S500은요. 아주 더 안정성이 부여가 됐다. 부여가 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라서 정말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문자 한 통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0-826-0942로 검색식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